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왜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머리에 묻을 바르지 않아도 윤기가 흐르는 여자 내 고요한 눈빛을 보면서 시력을 맞추는 여자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웃을 때 목조시 보이는 여자 내가 돈이 없을 때에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멋내지 않아도 멋이 나는 여자 껌을 씹어도 소리가 안 나는 여자 뚱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 예 oh 여보세요 나 좀 잠깐 보세요 준희의 희망상이 정말 고창하군요 그런 여자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 웃을 때 목조심 보이는 여자 내가 돈이 없을 때에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못내지 않아도 멋이 나는 여자 껌을 씹어도 소리가 안 나는 여자 뚱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다시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한 번 더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감사합니다 아 정말 매력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.